우리 중동선교회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냐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함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전개로 모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본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존물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사람으로 또 능력의 사람으로 또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되질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시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의 피는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바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데 아주 필연적입니다. 영생을 얻는 데는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영생을 얻는 데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면 대적자를 이기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또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구원 받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볼리비아에 갔다가 10일 동안 볼리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볼리비아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하고 경계 아마존이라고 하는 경계까지 들어가서 그 아마존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 제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비대장, 교도관 대장이 이제 거기서 그 밑에 있는 경비원들과 경비대장과 그 다음에 제수들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한 160명을 160명의 죄에서 가운데는 흉악범죄도 있고 마약범죄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파탄낸 또 가는 범죄자도 있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16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이제 대학원장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통역을 하고 52살 되신 정치현 목사님이 3년 전에 볼리비아 대통령에 출마했던 우리 750만 디아스프라 한인들 중에는 처음으로 볼리비아에서 대통령에 출마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맥이 아주 좋아요. 정치현 목사님이 인맥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뭐 육군, 대장도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많은 국회의원들을 알고 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교도소로 들어갔고 제가 한 10분 메시지를 전했어요. 10분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보금을 전했습니다. 보금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생명의 소식. 우리에게는 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가장 필연적 요소죠. 그들은 행암으로 또 착한 일을, 의의를 행암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4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의의로, 노력으로 행암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지배적인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보금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 보금이 아니면 절대로 인생은 중생할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 보금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접기도를 해드리고 축복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160명을 비롯하여 경비대장까지, 경비대장은 거기서 높은 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손을 처음부터는 거예요. 손을 처음부터 들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비록 범죄해서 교도소에 들어왔지만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또 자식이 되게 하시고 또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어주는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60명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죄사들이요 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당신이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교도소에 와서 빵도 나눠주고 좋은 것도 나누어줬지만 그들에게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길 이 복된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알려주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흉악 범죄들이 뒤에서도 손을 들고 당신이 최고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160명의 한 사람도 제가 우리 김종환 목사님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두 손을 들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걸 보면서 흉악 범죄자입니다. 본인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흉악한 범죄자라고 그들은 낙인이 지켜서 더 이상 사람의 도리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다시 축복의 생애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설교를 한 7번 했습니다. 어느 날은 두 번도 하고 7번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볼리비아는 한 3,500불 GMP가 인구는 1,200만 땅은 우리 남북한의 한 4배 남한의 한 7배 8배 됩니다.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자원도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정치가 잘못됐어. 먼저 전임 에버 대통령이 1차, 2차, 5년, 5년, 10년을 했습니다. 이제 3차는 못 나와요. 그런데 법을 바꿔서 3차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한국 사람 정치연 목사님이 그때 출마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에버가 나올 수 없어요. 전직 대통령은 이제 1, 2차 했기 때문에, 10년을 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3차에 나와서 그만 부정을 하다가 부정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버 전직 대통령이 중앙은행에 있는 돈을 한 50박스를 돈을 그냥 싣고 가고 달러 한 10박스, 100불짜리 그걸 가지고 부정이 탄로나자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로 떠났어요. 멕시코로 갔다가 다시 지금 또 칠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탄로났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을 다시 또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우리 정치연 목사님이 세 분이 나왔는데 여당 지도자, 야당 지도자 그리고 목사님은 이분이 나왔는데 볼리비아 나라에 있는 전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 정치연 목사님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많은 크리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정치연 목사님이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제가 마지막 날 정치연 대통령 지지자 모임을 하는데 한 지도자들이 한 20명 모였더라고요. 저도 거기 갔었는데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연 목사가 지도자가 되고 볼리비아 대통령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나 현대나 또 각 기업에서 아마 우리 정치연 목사님을 위해서 여기에 엄청난 비즈니스가 들어올 거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직한 대통령이고 정직한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을 밀어라. 이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이 한 7명 왔고 그다음에 에버 대통령 시절에 경찰 국장했던 아주 그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아마 대통령 선거를 하면 우리 52살 된 정치연 목사님 아버지 선교사가 11살 때 따라가서 11살 때 그 40년 전 43년 전에 그 볼리비아가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그게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미에 있는지 그게 중동 땅에 있는지 아프리카에 있는지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고 감각도 모른 채 그저 그냥 그 볼리비아 나라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750만 우리 대한민국 디아스프라가 130년 전서부터 세계를 향해 나갔는데 이 사람만큼 선교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만큼. 학교가 30개입니다. 거기 뭐 대학교가 아주 볼리비아에서 쓰리 안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대학 안에 들어가요. 명문대학이에요. 명문대학. 대학도. 그걸 다 그분이 세웠어요. 고등학교가 엄청 많아요. 고등학교도. 교회만 한 60개 세웠어요. 교회만. 한 600석 되는 교회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정도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몇몇 분이 그분을 이렇게 노벨평화위원회에 올렸는데 50명 중에 10명까지 들어갔어요. 선교사님이 정은실 선교사님이. 지금은 86세입니다. 그분이. 86세인데 50명 중에 탑10까지 들어갔는데 마지막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노벨평화상 100번 받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뭐랬어요. 그냥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타이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40년 동안 맨땅에 정부에서 한 평도 주지 않은 그 땅에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땅이 한 70만 평 됩니다. 70만 평. 어마어마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선교사,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독일, 영국 선교사 어느 선교사님도 그만한 업적을 남긴 없어요. 수업할 때마다 먼저 예배드리고 그만한 학교 가요. 대학교도 졸업하는 거 가봤는데 거기 신학교도 있고 어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법대도 있고 행정학과도 있고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참 적막한 땅이에요. 반미하는 나라예요. 반미. 볼리비아는 반미. 반미하기 때문에 아메리카 에일라인도 못 들어가요. 지들 비행기만 들어가지. 아메리카 에일라인도 없어요. 반미하기 때문에. 볼리비아 땅에 들어오려면 누구든지 자기 나라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지 자기 나라 비행기 위에는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아무 비행기도. 그래가지고 마이애메에서 에일라인, 아메리카 에일라인을 타고 3시간 가서 마이애메에서는 볼리비아 비행기를 타야 돼요. 다른 비행기가 없어요. 반미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제가 많은 것을 참 보고 왔습니다. 선교사 아들이 3명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학교 대학교 총장이고 또 대학원 총장이고 며느리들은 다 고등학교 교장이고 저 여수, 노기창 목사님, 제열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그분들 친구예요. 저 여수, 그 시골 바닥에서 지게나 지고 논에나 가서 일하던 사람이요. 졸업식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명예 박사학위 받은 거 가운 입고 참 앞으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많은 걸 봤어요. 아마 750만 우리 디아스프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있는 어떤 선교 현장에도 그만한 업적을 남긴 분이 없을 거예요. 노벨평화상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주 많은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40년 전에 들어가서 보금의 씨앗을 뿌렸어요. 보금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총생,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 보금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배, 천배 마음대로 부어주신 거예요. 백배, 천배 뭐 그 이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볼리비아 나라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앞으로 200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200개.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400석, 500석. 이 필라델피아는 그런 교회를 감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대리석으로 줘가지고 아름다운 성전 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금을 전하면 나라도 변화되고 인생도 변화되고 백성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성공했고 에베소에서도 성공했고 갈라데에서도 성공했고 다 성공했어요. 그러나 한 군데에서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가지고 보금을 전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철학자들이 있고 아주 지식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철학적으로 설교하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테네는 교회도 못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단에서만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금이 없었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보금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